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놀투에서 처음 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친언니 덕분에 영업당한 스타가 한 명 있다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일 오래. 짜인 꼭 받으러 한 건데 그렇게. 뭐야 뭐야. 이거 주먹 뭐야 이거. 아니. 크지 크지. 싣다 싣다. 칼춤 칼춤. 원래 스타일인데 아까 크지 크지 쪼끔 쪼끔 뭐. 수고하시지 말하네. 언니 그거 언니 보고 있지? 동현이라고 합니다.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. 반응이 좀 다르네요. 아유 기분 탓이에요. 능력치가 좀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? 더러워진 게. 오늘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물어볼게. 잠깐만요 너무 기분 나쁘신데요? 동현입니다. 1등을 뽑기 때문에. 결정적인가 보군요. 오오 베이스크림. 4살의 도전. 웃지마. 웃지마. 탱구의 도전. 에헤이. 아 뭐야 이게. 이게 뭐야. 아 진짜 이거. 아 진짜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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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